예 워라 마이수강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상을 보고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앞으로 되게 많아질 거고 지금도 많아요. 거의 요즘에 TV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 난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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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요. 근데 홍수 같은 정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다 배우고 다 체험하고 뭔가 내가 경험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다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IQ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EQ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LQ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전자라고 그냥 표현해야 되는지 기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또 인지하고 아주 예리하게 보는 그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영상을 단순히 뭐 이거 배우면 좋고 저거 배우면 좋고 이거 배우면 좋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 사실은 수두룩한데 제 영상의 차별점이 뭐로 내가 이 고객들, 내 시청하신 분들에게 좀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진짜 이득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아마 지금 11번째 영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아마 제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뭔가 키워드라든가 뭔가 이런 어떤 후킹 걸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낚시질하는 영상이 아니라 진짜 거품을 빼고 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찐 고객자 찐 고객 그리고 구독자 이런 사람들만 내가 채택해서 뭔가 이 채널의 방향을 그렇게 좀 더 예리하고 뾰족하게 그렇게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더 스트롱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채널을 쭉 지켜보셨던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아마 1000개 넘는 영상들을 올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영상들 다 보기에는 지금 막 이제 저를 알고 저란 사람이 누구고 이제 조금 초면에서 이제 아 이 사람이 이제는 좀 익숙해진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려의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찐팬 저랑 함께 앞으로 쭉 갈 사람을 위한 좀 종합적인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 어떻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디테일을 얘기하면 그 디테일을 제가 지금 영상을 1000개 올렸듯이 저한테는 1000개만 있겠어요? 디테일이. 그 이상으로 많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굵게 굵게는 가지만 그 굵게 굵게 가는 거를 좀 더 다시 이게 연합해보고 또 다시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써머리 해보고 그래서 오늘 이 11번째 영상은 좀 더 종합적인 영상이라고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3년 커리어와 앞으로 이 채널의 방향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에너지 쓰고 시간을 쓰고 지금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칠판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려진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 가지고 제가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키워드들 가지고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이에요. 제 채널 영상 가끔 가끔 이렇게 보시고 좀 저를 예리하게 보신 분들은 제 인터뷰나 제가 어디서나 항상 제가 부동산 얘기를 늘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게 정리돼야 돼요. 머리가.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최고의 내 돈을 안전빵으로 내가 지켜주고 이 안전빵으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 자산을 굴려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가 나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동산도 다양한 부동산이 많아요. 그치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부동산 개념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은 내가 구매를 했을 때 내가 1억을 주고 3억짜리 2억을 에버리지 써서 3억짜리 뭔가 물건을 내가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내가 예를 들면 5%면 1년에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이제 500만 원이죠. 10%가 천만 원이고 5%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실제로 내 호중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를 10개를 놓으면 어때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봉 5천 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앞에는 전제조건이 뭐예요? 10억이라는 돈이 씨앗이 거기 들어가야 많이 없대요. 5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1억을 투자해서 5% 500만 원 정도 버는 그 시스템은 어디에 가서든 다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하필 아이스강은 부동산 그 수익률 5%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작을수록 좋은 부동산이에요. 좋은 부동산 치고 수익률 높은 부동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팁인데 오늘 사실 제가 이 부동산 키워드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얘기하자면 사실 이 영상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8가지 종합적인 중요한 키포인트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1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그 부동산으로 나오는 그 소득 그 소득이 진짜 내 돈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인플레이션 어떤 영향이든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렌트 비용이든 뭐든 늘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여부를 그냥 그냥 이거는 하나의 상식이에요. 그냥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원하든 원하는지 않든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일단 믿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 렌트 비용과 부동산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물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개념에서 내 돈을 불리는 거 우리가 돈을 유지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개입이 없이 내가 사업을 하면 개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고객 관리 뭐 이것 관리 저것 관리 근데 부동산은 관리 시스템만 내가 맡겨도 그 지출만 내가 커버할 수 정도로 관리 시스템만 맡겨서 진짜 개입 하나도 없이 나한테 순 현금 흐름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 소득이 실제로 진짜 소득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멍청한 지출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롤스로이스 산다거나 아니면 그 지출을 가지고 롤렉스를 산다거나 샤넬백을 산다거나 그 지출을 가지고 진짜 멍청하게 써도 상관없는데 내가 그냥 일반 직장 다니거나 일반 자영업 소득이라든가 일반 저같이 그냥 뭐 사업을 이런 메신저 사업을 하고 코칭하고 이런 소득을 가지고 멍청하게 뭔가 외제차 사고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건 정말 멍청한 거예요. 저도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 구매하도 그게 나한테 자산으로 만들게 나는 구매하지 저는 절대 그냥 멍청하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백이라든가 뭐 이런거 더런거 이런거 구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잡으면 여러분 적어도 안전빵에 들어선다. 그리고 이 돈이야말로 이 자산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놈이다. 그리고 너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를 예스하든 예스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제 채널의 방향이에요. 저는 이거를 설득하고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이게 첫번째 키워드 두번째 키워드는 마케팅인데 마케팅 중에서도 뭐 다양한 마케팅 마케팅은 그냥 바다예요. 마케팅은 남자로 쳤을 때 마케팅은 여자예요. 인구의 절반은 여자잖아요. 그냥 그 수많은 인구 그 수많은 자원 중에 그냥 마케팅 너무너무너무 이건 방대한 지식 방대한 이 뭐라고 하지 이 카타고리예요. 이 덩어리에서 마케팅에서 제가 아주 유리하게 뾰족하게 딱 잘라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우리가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그리고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마케팅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올해 2024년부터 아예 방향성이 달라지고 아예 집중해야 되는 그 에너지 에너지 되게 효율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뭐냐면 소개 마케팅이에요. 즉 본질 마케팅 자 여러분 본질을 채우면 소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녀관계에서도 내가 본질이 찬 남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나를 처음에는 첫인상이 배로 좋지도 않아. 내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날라리 같기도 하고 딱 봤을 때는 뭔가 저 사람 미래가 있겠어? 어 저 사람 돈은 얼마 있지? 은행당국이 돈은 얼마 자산은 얼마 가지고 주식은 얼마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얼마 가지고 있지? 이런 어떤 직업은 무엇인지? 직업도 다양한 직업인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직업도 있단 말이에요. 메신저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딱 정해진 직업이에요. 전통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디지털 유튜버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럼 딱 봤을 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만 여기서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이 남자랑 그냥 뭐 소개 소개팅에서 뭔가 어쨌든 한번 소개해보자고 기대 없이 그냥 사귀어봤다고 생각해 사귀어봤다고 얘기해볼게요. 근데 이 남자가 본질이 차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주 실속이고 그리고 이 남자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여자가 자기가 한 번도 그동안의 수많은 남자들을 사귀어봤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남자 이 남자의 뭘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남자의 생각 이 남자의 뇌구조 우리가 뇌생남이라는 표현이 왜 얘기했어요? 본질이 차는 남자들 그 남자랑 딱 사귀었는데 다른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나한테 다른 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경제적 의기든 아니면 그게 어떤 에너지든 아니면 그게 나를 해피하게 만들든 어떤 요소든 그냥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가 만약 이런 남자를 한 번 체험했잖아요. 이 여자는 절대 이 남자를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벗어나더라도 다른 남자랑 사귀었는데 이 본질이 이 남자보다 덜한 남자를 만나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비교해요. 내 과거 여친과 지금 여친 내 과거 남친과 지금 남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게 데이터거든요. 우리 인간은 진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요자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그런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본질 마케팅이에요. 본질 마케팅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연애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산업을 하면서 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처럼 뭔가 코칭을 하면서 본질이 좋으면요. 저는 리뷰를 써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 네이버 페이를 할 때 지금은 뭐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지금은 네이버 페이를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당년만에 네이버 페이를 했어요. 네이버 페이를 하면 거기에 뭔가 리뷰를 달아라고 스스로 알아서 시스템이 돼있나 봐요. 리뷰 달아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수강생들은 거의 다 리뷰를 달았어요. 이게 본질 마케팅이에요. 본질 마케팅은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질 마케팅은 이 컨텐츠를 나만 알고 싶어요. 저의 PCM 교육이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뭐냐면 나만 알고 싶은 교육이다. 그래서 어디가 소개해주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다 보면 제 수강생들 하도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스무세 살 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뭔가 포화 상태로 되거나 하면 내 이익하고 상관없이 뭔가 그 이득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이 좋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에 있어서 조바심이 났어요. 특히 아마추얼 때 더욱더 그래요. 물론 그렇게 빨리 퍼지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좋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아 뭔가 그 상품을 이미 쓰고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근데 남녀 관계에서 똑같은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이 남자 진짜 좋은 남자인데 서로 뭔가 아직 썸을 타고 있거나 아직 서로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알아요. 여자들 남자들 알아요. 이 여자 이 남자 내가 좀만 체승을 좀만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이 남자 이 여자는 다른 데 갈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냐면 본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찬 산업인이거나 본질이 찬 뭔가 비즈니스맨이거나 본질이 찬 코치거나 본질이 찬 카피라이터거나 본질이 찬 블로거라든가 본질이 찬 보험영업사원이라든가 본질이 찬 사람들은 와 어마어마해요.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개 마케팅 즉 이 본질 마케팅 이 키워드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일즈 퍼널 이게 뭐냐면 판매 깔때기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는 깔때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판매 과정이라고도 표현해요. 판매 과정 안에는 퍼널이 있어요. 깔때기 먼저 사람한테 노출을 해야 되고 노출을 하면 어때요? 어포이먼트 약속을 잡아야 되고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또 어때요? 약속을 잡은 사람들 중에 브리핑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브리핑 하면 어때요? 또 클로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로징하게 되면 또 후속 조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띵띵띵 칭칭칭 하는 게 뭐예요? 매출이고 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깔때기가 점점 뾰죽해지죠. 처음부터 쌩 모르는 사람한테 클로징 돼요? 안 되죠. 쌩 모르는 사람한테 브리핑 막 제가 예전에 정말 이 영업의 아마추어 했을 때 영양제를 그때 판매할 때 그 영양제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깔때기가 뭔지 세일지 퍼널이 뭔지 이런 게 없었어요.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 만나면 그냥 그게 뭐 동창회든 그게 뭐 어떤 어떤 파티에 가서든 아니면 뭐 남의 어떤 돌잔치에 가든 남의 결혼식에 가든 그냥 그 사람 앉혀놓고 그냥 말만 터지고 그 사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브리핑하고 브리핑하고 내 리뷰를 고백하고 그런 진지충이었어요. 진지충이라도 그런 진지충은 없었을 거예요. 진짜 내가 그 상품을 믿기 때문에 그 상품을 어디 가서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를 받거나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이 더 흥미를 끄는 뭔가 다른 엔터테이닝 하는 요소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깔때기가 완벽하지 않고 깔때기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순서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런 진지한 얘기는 약속을 잡아서 따로 풀로 어테이션을 끌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예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적어도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주고 있잖아요. 세일즈 포널 판매 과정 이 키워드를 얼마나 상세하게 여기서 전환률값 내 고객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숫자가 다 있어요. 숫자 확률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정확해요. 측정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심지어 영업조직에서 10년, 10년 했던 사람들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먹구구시로 해서 운으로 거기까지 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운으로 간 거 나는 뭔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 절대 가르쳐주지 못해요. 왜? 인식하고 하는 거는 이 문학 수준이라는 건 내가 표현을 할 때 그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콜드콜 콜드콜은 클로징 훈련이에요. 사람들 클로징하고 판매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판매는 아, 좋은 피드백 좋은 이득 혜택 거기에 기능 이런 걸 얘기해주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클로징은 말 그대로 카드를 끊게 하기 위한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고립식 질문이 있고 확정식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이 건드리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이 어때요? 아주 예리하고 상대방이 불편할 정도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이 셀즈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클로징이에요. 근데 클로징이 이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본능적으로 이런 거 안 배우고 이런 기술에 대한 집착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내 본능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가는데 클로징은 이성이거든요. 판매는 감성이에요. 클로징보다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의 클로징 기술 이거 몇 마디만 외우고 질문하는 법 몇 마디만 자꾸 연습해보면 되는데 연습한 장이 필요 장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연습을 진지하게 정말 괜찮은 고객한테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하면 아마추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이 연습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콜드콜에서 해야 돼요. 콜드콜이라고 하는 건 쌩 모른 사람한테 아웃파운드라 표현이 나고 TM 영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하는 거 이런 거 콜드콜이라고 표현하는데 콜드콜 훈련장이라는 거죠. 근데 콜드콜도 아무런 스크립트 없이 아무런 멘트 아무런 전략 없이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사람들이 저를 가장 많이 찾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만 배워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종합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나왔고 그 다음 뭐예요? 소개 마케팅 나왔고 그 다음 뭐예요? 판매 깔때기가 나왔고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콜드콜 나왔잖아요. 이 한 카테고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엄청 많이 지불하고 배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리뷰에 뭐 쓰냐면 나는 이걸 배우러 왔는데 다 얻는 느낌. 그러니까 종합예술인 거예요. 그냥 그냥 킥킥을 배우러 왔는데 그 종합적인 내용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종합적인 걸 다 가져가야 그 킥을 왜 하고 그 킥을 왜 반복적으로 필요한지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HTS.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10년 모았던 거를 한 번 땅 구매하면 끝날까요? 아니 부동산이 많이 구매해야 돼. 많이 구매해야 부동산에 나오는 소득이 진짜 소득이고 그 소득을 가지고 내가 멍청한 지출을 할 수 있고 멋진 오피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멋진 차, 멋진 옷 멋진 백 다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제조건은 뭐예요? 부동산을 많이 구매해야 되는 거? 많이 구매하려면 어때요? 일반 월급 가지고 일반 그냥 영업 그냥 억대한 복 이런 걸 가지고 그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구매를 하나만 해도 부동산 구매를 하나만 해도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때요? 부동산 하나 구매하면 비싼 부동산을 구매해야 돼. 비싼 부동산 평생 모아도 비싼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HD에서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이 기술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술이에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술은 제가 지금 앞으로 얘기할 거지만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기술은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기술은 남들이 백만 원짜리 가서 판매하고 있을 때 내가 천만 원대를 판매하고 있으면 남들이 열 명 판매해야 나는 어때요? 그냥 한 명이면 돼요. 남들이 열 명 판매하고 있을 때 난 한 명이면 되고 내가 한 명 판매하고 있을 때 내가 열 달에 판매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한 명을 판매해서 똑같은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값 자체가 달라요. 나는 백만 원짜리 판매하는 사람 이 사람 천만 원짜리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짜리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1억짜리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에 천만 원짜리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그 기술력 그 플랫폼 그 생각에 닿아야만이 어때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경제는 끝내야 되는 거지 계속 평생 시달리는 거야. 아니다. 내가 계속 수강생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는 유튜버, 일반 유튜버들처럼 뭐 일반 BJ라고 할까요? 일반 라방을 하더라도 그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가 돼 보기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만 생각을 내려놨거든요. 유튜브는 유튜브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면 망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유튜브를 정말 잘할 정도로 내가 진짜 거기에 에너지 그만큼 쏟으면 어떤 분야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라기보다는 유튜브를 하나의 디지털 명함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를 디지털 명함에 사용해서 좀 현실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을 때 더고도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소개를 짧게 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저 유튜브 개미멘토라고 합니다. 저 유튜브 하는 아이스강입니다. 저 유튜브의 영업 TM 세일즈 교육을 하는 아이스강입니다. 콜드콜 코치하는 아이스강입니다. 제 유튜브 모른다고요? 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소개예요. 이게 후속 조치예요. 유튜브는 하나의 디지털 명함으로 쓰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누군가 악수하고 소개받고 할 때 나를 가장 이 사람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검색해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나한테 시간을 쓰잖아요. 그럴수록 어때요? 서로 맞으면 함께하는 거고 아니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겠죠. 그런 용도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엄청난 파워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리더십 아마 리더십 하면 어떤 사람 와닿지 않는데 리더십이야말로 제가 지금 얘기한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처음부터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 리더십이 없으면 모두 다 무너져요. 리더십이 없으면 가정도 무너져요. 리더십이 없으면 내가 고객들 그리고 내 직원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꾸준히 내 비전들 내 꿈을 지켜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변에는 항상 비난자들이 많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혹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더십을 위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안티프레질이에요. 제 리더십은 대부분 여기에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안티프레질 책을 제가 만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저는 늘 그동안에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안티프레질 저자를 통해서 저를 좀 더 알게 됐어요. 제 자신을 좀 더 배우게 됐어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위로받게 됐어요. 그래서 리더십 하면 저는 안티프레질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은 권해요. 혹은 레이달리오가 쓰는 원칙 그런데 안티프레질적인 차원에서 좀 더 통찰력 있게 왜냐하면 이 저자는 이미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거기다 플러스 학문적으로도 이 사람이 고전도 예전부터 읽었고 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엄청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프레질은 저한테는 인생 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남들한테 소개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도 잘 해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돈 사실 돈 하면 많은 사람도 그래요. 그냥 돈 하면 그 노란 종이에 신사임단 얼굴이 나오는 그 종이조각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고착돼 있어요. 돈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들이 고착돼 있어요. 돈 하면 단순히 내가 결혼하는데 부재받고 이렇게 10만원 20만원 내가 또 누군가를 주고 밥 먹을 때 10만원 20만원 결제하고 돈 돈 돈 사람들이 돈 하면 돈에 대한 정보가 예리하고 돈에 대한 정보를 확실한 돈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요. 주변에 거의 없어요. 저는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을 어디서 배웠냐면 제일 사실은 설득이 가고 납득이 갈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그 텐엑스 그랜카돈 이 분한테서 저는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희 멘토이자 이번에 가서 같이 그랜카돈 월스로이스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분의 리더십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늘 해왔지만 이번에 라이브 현장에서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는 거에 굉장히 설려했고 마야미 여행은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남고 남고 또 남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돈하면 저는 이 사람만큼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세상에 물론 빌리네일 물론 그 완전히 이런 거대 기업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치만 한 개미가 그냥 한 중산층에서 태어난 그런 배경을 가진 한 개미가 이 돈에 대한 심리를 쭉 밑바닥에서 올라가면서 깨닫는 거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전수해 준 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심리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가 아니에요. 돈은 돈은 사실 많이 보여지는 것들은 오히려 가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있고 없고를 어디서 따지냐면 많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제가 콜드콜에 대한 스크립트를 똑같이 써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해도 이 사람이 그 스크립트를 하나를 가지고 성공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이 사람이 그 심리가 내가 이 스크립트를 읽을 때랑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토짜가 스크립트를 읽을 때 그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스크립트 내가 이 키워드를 쓰더라도 이 키워드를 쓰는 걸 나처럼 디테일을 알고 이 키워드를 쓰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 키워드를 그냥 아이스강에 적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 키워드를 쓰는지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세상에는 참과 거짓으로 자꾸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눠져야 되는 세상은 소가 넘어가는 사람과 소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소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 다 부자가 됐어요. 쉽게 소가 넘어가는 사람들 늘 그 가난 그 위치에 있고 심지어 그 위치를 지키는 것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좀 더 종합적인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찐 구독자를 위해서 단순히 하나하나 영상을 찍어서 디테일을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종합적으로 딱 해서 과거 13년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에 뭔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될 수 있는 그리고 이 한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종합해보고 쌓으려 하는 그런 기회들 좀 대공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걸 찾았어요. 뭔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종합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들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특히 나이 들수록 다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지금 8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좀 노력을 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자꾸 깊어지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제 성향을 알 거예요. 저는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주는 걸 이제는 좀 더 정교하게 주려고 하는 시도를 2013년에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겠지만 또 이렇게 시도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특히 고마워해요. 저는 23살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느 한 명도 나한테 와닿게 이 키워드 이런 알고리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야 되고 클리하게 거기서 내가 누구랑 함께 해야 되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저한테 그려준 사람 옆에 그 책임을 가지고 해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유튜버 그런 인플루언서 그런 백만장자들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워런 바펫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워런 바펫 직접 쓴 책을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그처럼 그걸 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그 사람들 사명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집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필요했던 건 뭐냐면 저는 성공하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저는 여유롭고 싶었고 저는 그냥 자유를 원했어요. 컨트롤을 원했어요. 진짜 힘 없는 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경제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경제 단순히 그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은 많이 배우고 호주 때부터 다양한 팟캐스트 이런 것들 많이 듣고 배우고 했죠.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은행 잔고가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이 여덟 가지 키워드 여덟 가지 키워드가 뭐였어요? 부동산 TM 쳐봐도 아마 TM에 대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콜드콜링 그 전부터 콜드콜 TM 나왔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10년밖에 장착이 안 되는데 그 전부터 제가 한국에 있기 저부터 그런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 메신저 사업 똑같아요. 돈 돈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엄청 많을 거예요. 세일즈 퍼널 세일즈 퍼널 또한 요즘에 디지털 마케팅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 세일즈 퍼널 얘기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랜딩 페이지 세일즈 퍼널 또 하다 보면 랜딩 페이지 개념도 또 들어가야 돼. 홈페이지가 더 좋은지 랜딩 페이지가 더 좋은지 물론 각자 다 겉으로 봤을 때는 미묘한 차이를 모르겠지만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사실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기로 아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존재한다 디테일이 그리고 아직도 우리 이 시청하신 분들 과거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얼마나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희망이 있다. 내가 이 디테일만 알고 행동에 조금씩 옮겨가면서 시간 속에 되어지게 무조건 할 수 있다. 요거만 딱 요 틀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다 필요 없어.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할까요? Peace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